사실 제가 작년 젠지에 있지는 않아서 개선점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올해 젠지는 리스크 있는 상황에서도 픽을 주저하지 않는 점? 그런 게 좀 많이 큰 것 같습니다. 일단 오늘 경기의 총평은 좀 3대 1력이긴 했지만 뭔가 느낌상 3대 2 같은 그런 접전이었던 것 같고 일단 이겨서 다행인 것 같고 그리고 오늘 4세트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가 바이를 중심으로 계속 저희를 한 명 좀 점사해서 죽이는 그런 조합을 들고 왔는데 저희가 그거에 좀 최대한 안당하고 이제 잘 플레이하고 있었는데 바론 한타 때 좀 그때 좀 지면서 그때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미드 한타? 이제 치고 나가면서 미드 한타를 이겼을 때 그때 좀 아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일단 트위스티드 페이트라는 픽 자체가 확실히 좀 요새는 리스크 있는 픽이라고 느껴지는 게 이제 1세트에서도 그랬고 4세트에서도 그랬고 좀 게임이 좀 위험한 상황이 많았어가지고 어느 정도 리스크 있는 픽인데 이제 저희 팀은 좀 투패를 좀 잘 쓰는 것 같아서 이제 상황이 나오면 계속 사용할 것 같고 사실 남은 3팀 다 잘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누가 올라와도 안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뭐 상대 팀보다는 저희가 좀 더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올해 이제 들어서 좀 뭔가 되게 LCK 결승도 이제 우승을 하고 LMSI도 일단 결승전까지 올라왔는데 되게 잘 풀리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지금까지는 되게 기분 좋고 만족스러운 것 같고 남은 한 경기도 꼭 이겨서 우승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 경기에서 이제 라인전 같은 경우는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이제 좀 라인전이라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 좀 개입이 많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라인전을 진행을 한 것 같지는 않고 오늘 경기 이제 이겨가지고 결승전에 이제 진출을 먼저 했는데 당연히 목표는 우승이고 이제 우승을 하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뭐 뱀픽적으로는 사실 저희가 플레이하기 편한 판도 있었고 불편한 판도 있었어가지고 이제 뭐 그냥 뱀픽에 맞게 플레이를 잘 한 것 같고 벡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하나 찍어 잡기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바위 중심으로 좀 그렇게 상대가 준비를 해왔는데 좀 생각보다는 좀 많이 좀 위협적이었던 것 같습니다. 올해 이제 국제대회 이제 MSI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되면은 좀 젠지라는 팀과 이제 저한테 좀 되게 의미가 큰 우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젠지라는 팀도 좀 국제대회 우승을 한 지 좀 오래되기도 했고 저도 거의 국제대회 우승 처음이기 때문에 되게 자신감도 많이 붙고 다음 경기 이제 다음 국제대회 나왔을 때도 되게 자신 있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 MSI 이제 우승하게 되면은 다음 밤 이제 계속 자신감 붙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